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 2마이나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주법은 왈츠. 왈츠랑 아르페지오로 친다면 근 3, 2, 1, 2, 3 3번주부터 근 3, 2, 1, 2, 3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주법 그리고 아니면 근 3, 2, 3, 1, 3 근 3, 2, 3, 1, 3 근음을 치고 근 3, 2, 3, 1, 3 2주법이 있고 또 하나를 더하자면 근 3, 1, 2, 3, 1, 2, 3 1, 2번주를 동시에 쳐주는 2주법을 연습하시면 되는데요. 근 3, 1, 2, 3, 1, 2, 3 하나, 둘, 셋 그리고 하나, 둘, 셋 또다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가지로 섞어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전주 보면 2마이나에서 미, 시, 시, 라, 쏠, 라, 레 이렇게 가요. 그러면 2마이나의 근 6번하고 미, 멜로디는 여기 3번 줄이죠. 그래서 처음은 항상 마디에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이 멜로디 음을 같이 튕겨줘요. 그래서 동시에 6번하고 4번주를 동시에 튕겨서 6, 4, 동, 5, 4, 5 그 다음에 시는 2, 4 미, 시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시, 라, 쏠 여기 들어갈 때 그는 6번하고 시 6, 2, 동, 4, 3 그 다음에 라 라는 여기 3끼로 2플렛의 3번 줄을 눌러주셔야 돼요. 라, 그 다음에 다시 떼고 솔, 3, 4 시, 미, 다 다시 떼고 솔, 이렇게 되죠. 그 두 마디로 연결해보면 미, 시, 시, 라, 쏠,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뒤에서 디코드에서 라, 레, 레, 도 이렇게 가는데 디코드 근음 4번하고 라, 멜로디는 여기 3번 줄. 4, 3, 동시 4, 3, 동, 4, 3, 4 레, 레 할 때는 여기 2, 4 4, 3, 동, 4, 3, 4, 레 그리고 다시 레, 도 할 때는 디코드의 근음 4번하고 여기 레, 멜로디 2번 줄 사이, 동, 4, 3, 4 그 다음에 도, 2, 4, 이렇게 되죠. 사이, 동, 4, 3, 4 도 할 때는 2, 4, 이렇게 되죠. 그럼 디코드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보면 라, 라, 레, 레, 도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는 이 마연아에서 시, 라, 솔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6이 동시 치고 시, 멜로디는 시, 코드의 근음 6번 6이 동, 4, 그 다음에 나는 이 세 끼로 2번, 3번 줄을 눌러주셔야 되고 라, 3, 4 다시 떼고 솔, 이렇게 되죠. 시, 라, 솔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는 B7에서 바, 라, 솔, 미 하고 이제 끝나요. 그러면 B7은 2플렛에 바렛을 대고 여기 4플렛에 4번 2번 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 바렛을 대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처음에 이제 필요한 게 여기 2플렛 3번 줄하고 4플렛에 이거 4 4번 줄을 비닌는데 여기가 파샵이에요. 이 마연에서는 파가 그냥 파가 아니라 파에 샵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두 개만 잡으시고 파, 라, 솔 해야 되니까 파, 파, 여기는 사, 삼, 파, 그 다음에 라는 다시 여기, 여기 3번 줄 라, 삼, 사 그 다음에 떼주고 솔, 솔 할 때는 삼, 사 마지막 이 마연에서 미 해서 끝나요. 요기는六, 사 동, 사 삼, 사 삼, 사 이렇게 하고 노래를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다시 F에서 여기 3번 줄 하고 4펄, 에 4번 줄 파샵을 누른 상태에서 파, 그 다음에 여기 라 라, 라, 그 다음에 떼고 솔, 마지막 미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노래 A마에서 이렇게 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미 미 시 시 라 솔 D코드에서 라 레 레 뚜 이마에나에서 시 라 솔 B7 파라 솔 솔 미 이렇게 쳐주시고 노래 들어가시면 됩니다